고수의 어떤 명모를 거의 연인 사이 같은 대화 주고받는 게 아니고 지니가 지니한테는 지니야 너 언제쯤 왔냐 우리 방탄 진! 지니! 나도 지니라고 불러보고 싶다 내 후배 내 후배! 저 있잖아요 영진이 막 해가지고 보도 보도 이발급 녹지 않으면 자 뭐 시킬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구산 다녀오셨어요?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으세요? 배달이 20분간 안 돼서 와요 이거 약간 오벅폭했어 염지가 되게 중요한데 찌르기껏 퍽퍽해지고 야 이렇게 지니랑 멀어지는구나 지니야 그럼 다섯 번째 요리 와 진짜? 기재 든다 와 진짜로?